왜냐하면 포서타가 600장이 붙어있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거기 진승이가 출연한 곳에 있습니다. 두 달 전에 진승이를 섭연을 해가지고 포서타에 다 넣고 현수막이 넣었는데 일주일 전에 KBS 가요 무대 오늘 1시 반에서 3시 반, 4시까지 리허스를 한다고 해서 가요 무대에 나가면 하고 여기 나오질 못합니다. 그래서 대타로 박진도 또 다른 사람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유명한 가수 나오니까 한 분 또 오시니까 그 가지 자리 좀 해주십시오. 알겠습니까? 예. 열심히 한 선물도 드리고 또 기분 좋으면 제가 막걸도 안전을 사고 갈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우리 좀 더 기분을 내서 여기다 딱 저 뒤에 있는 안쪽으로 나오십시오. 나오 좀 앉으십시오. 앉으시고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감성과 박수를 많이 치는 분들이 제가 막걸도 사고 가겠습니다. 이쪽부터 시기가 가면은 감성은 박수를 크게 칠으세요. 기작! 예. 여기! 기작! 예! 똑같이 우연을 못 가리겠어. 그러니까 막걸도 안 사도 돼. 그냥 가는 데. 예.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영화병원 선수.